달은 지구의 자연위성으로 평균 38만 4천 4백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지구를 공전합니다. 태안계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성이며 행성의 크기에 비해 자연위성 중 상대적으로 가장 큽니다. 달의 직경은 약 3천 4백 75 킬로미터이고 질량은 지구의 약 81분의 1입니다. 그 표면은 분화구, 산, 고래용암 흐름으로 형성된 마리아라고 불리는 광활한 평려로 덮여 있습니다. 달의 중력은 지구의 약 6분의 1로써 달에 있는 물체의 무게는 지구보다 훨씬 가렵습니다. 달의 중력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지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것은 달의 중력으로 인해 바다가 바깥쪽으로 팽창하여 지구바다에 조수간만의 차를 만들고 지구의 자전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달의 하루는 지구의 29.5일이며 이는 달주기의 길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달의 한쪽은 항상 지구를 향하고 다른 한쪽은 영원히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 지구, 달 사이에 각도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달의 위상은 수천년 동안 관찰되어 시간을 추적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생명이 살기에 부적합한 곳입니다. 태양풍으로부터 고월대기나 차기장이 없으며 표면은 방사선과 미세운속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달의 분화구 중 일부에 얼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미래 탐사를 위한 귀중한 자원이 될 수 있고 잠재적으로 인간 정착을 위한 장소가 될 수도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달은 태양계의 초기 역사와 행성 및 위성의 형성과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달의 탄생에 대해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과학이론은 테이아 가설로 약 45억년 전 화성 크기의 물체인 테이아가 지구와 충돌했을 때 달이 형성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태양계가 아직 젊고 지구가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한 충돌로 엄청난 양의 잔해가 우주로 분출되어 결국 달로 합쳐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태이아는 지구와 충돌하기 전에 태양계의 다른 부분에서 태양을 공존하고 있던 원시 행성으로 여겨집니다. 태이아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많은 양의 물질이 우주로 분출되며 행성주의의 고리를 형성했고 이 잔해고리는 점차 달로 합쳐져 결국 지구주의의 궤도에 안착했습니다. 태이아 가설은 수많은 관찰과 시뮬레이션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예를 들어 달은 지구의 맨틀과 매우 유사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달이 지구의 물질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달의 모습은 중요한 대기나 자기장이 없는 상태로 표면이 낮에는 100도씨 이상에서 밤에는 마이너스 173도씨에 이르는 극심한 온도 변화를 겪으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이 냉각되고 굳어진 상태에서 수많은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로 많은 분화구를 만들었고 그 표면을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달의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이아 가설은 주요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달의 형성에 대한 일부 세부 사항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으며 수년을 걸쳐 대체 이론이 제한되었습니다. 대체 이론으로는 달이 한때 원심력으로 인해 분리된 지구의 일부였다는 핵분열 가설과 달이 지구와 같은 시기에 같은 물질로 형성되었다는 공동형성 가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태이아 가설은 달의 탄생에 대해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달은 수세기 동안 매욱과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과학자와 우주국은 지지라 표면 특징 및 역사를 연구하기 위해 달에 수많은 임무를 보냈습니다. 달 탐사의 역사는 바블로니아인, 이집트인, 그리스인을 포함한 초기 문명이 달을 관찰하고 연구했던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달을 가까이서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은 20세기가 되어 사였습니다. 1950년대 말과 1960년대 초에 소련이 달에 대한 최초의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임무는 무의미였고 주요 목표는 달 표면에서 사진을 찍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최초의 성공적인 달 탐사는 1959년에 발사되어 달 표면에서 6,000km 이내를 비행한 우주선 유나 1호였습니다. 1960년대에 시작된 미국의 아폴로 프로그램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달 탐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를 연대순으로 나열해 보겠습니다. 1967년 아폴로 1호는 비록 비극으로 끝났지만 아폴로 1호의 임무는 아폴로 프로그램의 첫 유인 임무였습니다. 아폴로 1호는 지상시험 중 기내 화재로 거스 그리섬, 에드 화이트, 로저 채피 3명의 귀중한 우주비행사를 이뤘습니다. 1968년 아폴로 7호는 첫 번째 성공적인 유인 임무였습니다. 3명의 대원은 11일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며 우주비행사를 달로 데려다출 지휘서비스 모듈을 테스트했습니다. 1968년 아폴로 8호는 지구 궤도를 떠나 달로 여행하는 최초의 유인 우주선 임무였습니다. 3명의 승무원은 유명한 어스리스 사진을 찍고 지구에 크리스마스 이브 메시지를 방송하면서 달 궤도를 10번 돌았습니다. 1969년 아폴로 9호는 지구 궤도에서 달 모듈 CSM을 테스트하는 최초의 유인 임무였습니다. 3명의 승무원은 다가올 달 착륙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가지 테스트와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1969년 아폴로 10호는 달 착륙선이 달 표면에서 불과 약 14.5km 이내로 하강하는 달 착륙을 위한 크리스 이어설이었습니다. 이 임무는 다가오는 아폴로 11호 임무에 대한 귀중한 경험과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아폴로 10호는 사령관 토마스 스테퍼드, 사령선 조종사 존 영, 달 착륙선 조종사 유진 선한 3명의 승무원이 탑승했습니다. 1969년 7월 16일, 달 사든 아폴로 11호는 달에 착륙한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되었습니다. 미에 안스트롱이 사령관을 맡았으며, 버즈홀드리는 달 착륙선 조종사로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 조종사로 탑승했습니다. 달까지 4일간의 여행 끝에, 이글이라는 이름의 달 탐사선이 사령선에서 분리되어 1969년 7월 20일, 달 표면에 착륙했습니다. 미에 안스트롱은 인류 최초로 달 표면의 첫 발을 내딛으며, 한 인간에게는 작은 한 걸음이지만, 인류에게는 위대한 도약이다라는 명언을 남깁니다. 올드리는 곧이어 달 표면을 탐험하며 샘플을 수집하고 실험을 수행하는데, 미에 안스트롱과 함께 2시간 이상을 보냈습니다. 아폴로 11호 승무원은 1969년 7월 24일에 지구로 귀환했고, 전 인류에게 영웅으로 환영받았습니다. 아폴로 11호 임무의 성공은 나사와 미국의 주요 선거였으며, 인류 역사에서 결정적인 순간으로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아폴로 프로그램은 1975년 소련 소유주 우주선과 미국 아폴로 우주선을 도킹 궤도에 진입시킨 소련과의 공동 임무인 아폴로 소유주 패스트 프로젝트로 종료되었습니다. 최근 달 탐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적 발견 중 하나는 달에 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은 달 극지방 근처에 그늘진 분화구의 얼음과 달 표면의 광물을 결합된 얼음을 포함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물의 발견은 미래의 인간 탐사와 달에서의 정착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달 탐사의 미래는 여러 우주 기관과 민간 기업이 계획한 몇 가지 임무로 인해 유망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큰 달 탐사 프로젝트는 2019년에 발표된 나사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표는 달에 인간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도록 하고 달 관문, 달 그도에 있는 우주 정거장 및 달 착륙선을 포함하여 우주 탐사를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스페이스X와 같은 민간 기업들도 인간과 화물을 달과 태양계의 다른 목적지로 운송하도록 설계된 우주선을 포함한 달 탐사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달 탐사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달에서 인간 활동의 윤리적, 법적, 정치적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달 표면에 역사 및 과학 유적지 보존을 포함하여 다연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는 서로 다른 우주 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갈등과 경쟁의 가능성입니다. 1967년 우주 조약은 국제협력과 달을 포함한 우주의 평화적 사용을 위한 들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특정 규정 및 집행 메커니즘이 부족하여 달 환경에 대한 착취 및 손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결론적으로 달 탐사는 역사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매혹적이고 중요한 연구 부야입니다. 지금까지 지구의 위성인 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에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pisode 3